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미국에서 mRNA 코로나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어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말 위험할까요? 오늘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신 접종하신 뒤 고강도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는 달리기, 축구, 농구, 수영, 사이클 등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가슴 통증, 압박감, 호흡곤란 발생 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다들 걱정하시는 심근염은 신장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심낭염은 신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아야겠죠? 백신을 먼저 맞기 시작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0만 건당 3.5명 정도입니다.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주로 젊은 남성에서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발생했고,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에도 심근염이 발생될 수 있는데, 100만 명당 450명 정도의 유병률이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 심근염이 생기는 확률보다는, 백신 맞은 뒤 발생 확률이 월등히 낮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23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으로는, 18세부터 29세 누적 접종자는 251만 8,444명, 이 중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총 2만 374건이었고, 사망 신고는 총 3건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질병관리청의 26일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세부터 29세 코로나 감염 누적 확진자는 44,375명,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치명률로만 비교해봐도 0.02% 정도로 백신 접종 후 치명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 부작용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급성 심근염은 접종 후 며칠 이내에 발생되는데, 증상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휴식시에 빠르게 호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근염, 심랑염 예방 차원에서, 그 사이 기간 동안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약국에서 심근염 예방 목적으로, 소염진통제 복용 괜찮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에서는 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심근염 발생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젊은 성인 남성분이, 백신 맞은 뒤 심근염 증상이 살짝 나타나신 경우,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근염 이상증생 발생 시, 소염진통제만을 복용하고 끝내시기 보다는, 병원을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에서는 심근염 발생 가능성이 적으니, 면역력 형성에 영향을 덜 주는 해열진통제와, 심근염 예방 가능성이 있는 소염진통제 중에 고민하신다면, 해열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